바나나 툰 아세요? 초반에 보다가 하천을 잘 안 봐가지고 아 재미는 있으셨어요?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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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 구독을 내야 주세요 아이 목소리 들려? 야 잠깐 지수가 옷을 판다고? 지수 저기서 엄청 많이 팔아 소수기 어때 얘들아? 소수기를 예쁘긴 하네 얘가 어 진짜? 얘가 이거 입으니까 확실히 살긴 하네 와 고대 목숨도 걸었구나 안에 인어랑 안 어울려 이런 소체는 안에 약간 흰색이면 어울려? 그럼 이제 남자들 껌뻑 죽지 껌뻑 죽어 남자들이? 그래? 오늘 밤 하고 싶다 이렇게 되지 아 진짜? 몇 명까지만 해? 한 번 해? 아 진짜? 그건 좀 그런데 은별아 간단히? 우리도 장사 좀 하자 언니 아니 그래 사가시면 뽀뽀도 해드려요 여기 오시면은 여기 와장 쇼트 있거든요 여러분 와장 쇼트 판매할게요 여러분 와장 쇼트 판매할게요 우와 와나나다 내가 살짝 늦은 이유가 할 게 없어서 사냥을 하고 왔어 이거 여러분들한테 저거 하라고 아프리카에서는 또 유행이 지나가지고요 열심히 하게 더 샀는데 해도 실력이 안 늘더라고 야 저도 이거 판다는데? 야 미친다 야 이거 가격 올려 이렇게 하자 이거 사려면은 사슴 같이 사야 돼 아 마시는거야 마시는거야 이거 같이 사면 6만원 해드릴게 원치 않으면 안 사도 돼 하지만 아무리 싸죠? 저기도 손 들고 저기도 손 들고 그리고 어디 팔지도 않아 이거 팔린다 이러다가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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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자 이 조이스틱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중고나라에 가서 검색을 해도 10만원 야 그럼 여기 와나나 방송 본 사람 있나? 사면은 방세 실드권도 준다 어? 뭐야? 아 라이더 라이더야 개미 개미 와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얼마 잘 파네 네 저희 거의 다 팔렸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꺼 팔면 돼 저희 팔아드릴 수 있어요 아 예예 부스카TV 마지막 에디션 더이상 안찍고 이거 5천원 야 5천원 이거 살 사람이 없지 이거 살 사람이 제가 우동이 만지게 해드릴게 와 여기 바로 달렸습니다 와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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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하나 바로 팔아드렸습니다 아 역시 훌륭이네 저희 위력적인거 바로 팔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 더 팔까요? 아프칸티 마지막 에디션 하이홉폼세트 뭐예요? 아이들이 있는 우리 BJ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등문제작한건데 아니 얘들아 와 아포칼립트 시대가 언제올지 몰라 맞아 이런 클래식한 물건들이 마지막 에디션 마지막 에디션 아이가 없다면 조카 조카 이거 사면 은별이 아이를 원플러스 원으로 아 샀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저희 캐릭터 한번 받아보러 가고 있어요 아 어딘데요? 저쪽에 있다고 하는데 원어 어디갔니? 어? 괜찮은데? 바나나툰 아세요? 어어어 네 아세요? 아 아쉽니다 아 아쉽니다 방학쯤에 마방불리칠 때가 제일 감동이였단 말이에요 아 마방불리치는 편 보셨어요? 저번에 보다가 하차 왜요? 왜 하차셨어요? 장편을 잘 안보셨어요 아 재미는 있으셨어요? 아 네 그게 또 장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액션 기대하고 갔는데 액션물이 줄어들어서 나도 방학툰 중간에 안 보게 된다 지루한데 포인트에서 그것만 견디면 되는데 그걸 못 견뎌서 하차하게 맞아요 방학툰 중간에 지루한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어 맞아요 어우 더워 섭외하는데 안되게 아니 내가 모르는 받아준 이야기로 오늘 동안 대박인게 맞아? 여기까지 안맑이실거 모르잖아 나맑이잖아 최대한 못생기 그려주셔도 돼요 그림을 그려주는 거랑 민심공격을 하는 거랑 진심을 담아서 네 작가님 시선에서 보자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바나마툰 작가님이신거에요? 저요? 아니요? 저는 방송하는 네 방송하는 바나마툰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재미가 없어가지고 천원점이에요 네 요즘 빵빵이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아 맞죠 맞아요 저도 그거 너무 좋아해요 응응응응 살짝 살짝 보고 와요 누검 느낌? 너무 똑같이 그렸어 너무 똑같아요 진짜로 뭐가 진짠지 모를텐데 하나 둘 셋 아니 좋은데? 아니 똑같아 중알물을 늘리신 건가요? 똑같고 계셨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편한 소리 보내드릴게요 그래 그래 이거 받으실래요? 야 바로 또 가지고 왔어 뒤에 편지도 써 놨으니까 꼭 읽어주세요 아 방송에서 한번 읽어둘게 내 스타일 알지? 아니 방송에서 기다려봐 아니야 아니야 필요없어 와나나님 아니야 어제 방송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무기력하고 괴롭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게 기억나서 걱정되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안녕하세요 이번엔 양갱이 끼고 놀아다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와나나 와빌리지 크루하고 여기 밤냥갱 와나나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연애운 지금 이렇게 봐서는 올해 근데 좋은 인연이 올 것 같긴 해 잘 근데 뭔가 본인이 조금 둔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다가와도 뭔가 내가 모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잠깐 짧은 인연 근데 여기는 여기는 보면은 본인이 돈 살아야지 하하하하 박박 쩌라 아아 너 혼빵하려나봐 혼빵? 나 무슨 말이야 혼빠라니 좋은 생각하고 네 오른손으로 또 두개만 돈이요? 이게 보면은 차라리 그냥 돈을 벗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남자 앞서야다 선생님 세이님 저 진짜 가망이 없나요? 야 하나만 뽑아봐요 서비스를 주시는거야? 진짜 제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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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돈 벌어 하하하하 열심히 해 열심히 해 블랙아웃이면 딱 블랙자켓 입어야지 문자로 오 안녕하세요 이거요? 오 뭐야 저희 앨범 사실 사실 무사히 있으신가요? 그니까 이거 하려고요 구매 구매 부탁드릴게요 이거 하세요 어필 좀 해보세요 이게 무슨 한번 해보세요 아 저요? 예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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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저희도 하나 둘 셋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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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하나씩 구매하실 건가요? 아 여기 구매해 네네 구매하세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오랜만에 아 아 어 어 저거 얼마 안돼? 어? 5만원 근데 기부할거야 우리 5만원 기부라고? 아니 이거 이상해 사리사역 해주세요 여기 축이 들어있대 너와의 축 아니야? 계좌로 보낼게 아니? 성금이야 없어 이씨 벗돌렸어요? 많이 변했네요 여기 사기꾼 집단 또 왔다 혹시 저희 옆 부스에 이거 파실 수 있어요? 우리 서수길링기씨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방송들이 스트리머인데요 저희 앨범이 나왔어요 특별히 5만원 아 앨범을? 네 제가 아까 말했던 사기꾼들이에요 괜찮아요 사기꾼 아닙니다 다들 안오셨어요 제가 5만원에 사기당했는데 3만원에 팔고 있으니 3만원이요? 걸그룹 새앨범 블랙가운 제가 블랙가운 돼가지고 사기당해요 3만원이요 혹시 네고 안되나요? 2만5천원 안되나요? 3만원이요 3만5천원이에요? 네고하면 올라가요 아 그래요? 3만원 해주신다 아니 근데 그와중에 2만원 손해보신거잖아요 그게 낫잖아 그게 낫대 자 오늘 또 오랜만에 호프행사 와가지고 저희가 아니 근데 진짜 트위치 너무 고맙다 왜냐면은 트위치에서 넘어왔던 친구들이 트위치 팬분들이 진짜 많이 됐어요 맞아요 맞아요 가오가 엄청 살았어요 그래가 가오가 살았어 어깨가 올라갔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ye 베개 200 출발 belang 닭 닭 즉